제가 업으로 끌겠습니다. 야 라인 떨고 있을 것 같은데? 솔졌다. 나이스! 어 가자 가자 가자. 렛츠고! 렛츠고! 어제 그것도 봤다고 로지쿨 타고 싶다고 하신 거. 뭐 했냐? 거의 뭐 스토컨인데? 거의 뭐 스토컨인데? 로지쿨 스토컨인데? 그냥? 빨리 가보여요. 어! 너무 아픈 거 아닙니까? 라인하르트, 맥크리, 자리아. 자리아 실드 빠졌고. 맥 왼쪽이... 누마 좀 빠지고. 아... 천천히 밀고 들어가지 우리. 왼쪽에 맥 프리딜. 솔저도 있어요. 솔 맥, 솔 맥, 솔 맥. 맥다운, 맥다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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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었어 깼었어 깼었어. 하나 빼줘. 아 실망이야. 아이 이거 누구? 마이크 잡은 건가? 왜 이렇게 스크럽지? 루시온이인가? 눈쟁이 있니? 안들리네. 예? 왜 여기 계세요? 여기 있냐고요? 일본 갔다 왔는데. 만나고 싶어서 막 4400까지 오려고 그랬는데 윤쟁이 못 만났다던데? 아 자리아 좀 때렸습니다. 동생 아이디로 오니까 야 호그 나왔나. 뭐야 맥크리 빼고 호그 나왔어. 솔저 혼자 딜러. 자리아 좀 때리겠습니다. 호 그래 빠졌고 우리 겐지? 뒤지나? 안 뒤지네요. 거점 쪽이 솔저. 아 방벽 없다. 제가 어그로 깨겠습니다. 야 라인 떨고 있을 것 같은데? 어 가자 가자 가자. 렛츠고. 두 명 없음 두 명 없음. 자리아 거점 실드 빠졌어요.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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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아. 아 우리 안 하고구나 아 우리 안 하고구나. 아 망키 빠졌고. 나이틀. 할 말이야 할 말이 할 말이야 할 말이야 할 말이야. 다 누웠어. 다 누웠어.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라인.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아 아나탈피. 저기 아나탈피. 아 호그 뒤에 호그야 호그! 호그 장면! 호그 오른쪽인가요? 자리에서 앤 빠지고 아 살려줘! 미친 척! 아... 할 수 있어 왼쪽에 앤들 몰려있어요 왼쪽에 앤들 몰려있어요 목표 먼저! 아 얘 자리가 너무 아파 응 올바른 폭발의 아머린! 아 이거를... 안되나? 어 나이스 나이스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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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났어 아오 오자마자 죽어버리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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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지속 뭔가... 야 이거 호그에이스는 이길 것 같은데 호그에이스는 제니어 타가 왔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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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호주의 옹 장인이라서 다 돌아와라 아오오오오오 여긴 해 나아 남은 시간은 60초 여긴 해 나아 이거 한명 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버스밀 도착했어 방금 내려봐라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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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랩 한번만 호그 그랩 한번만 빼줘요 와 잘 누웠어 정말 알차게 누웠어 정말 알차게 누웠어 솔저뽕 솔저뽕 옆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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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자리야 실드 빠졌어 아아 나 나이스 아아 자유 솔저뽕 어쩌만 해 솔저뽕 어쩌만 해 어떤 루치요 솔저따 아우 솔저따 아우 또 있어요 역시요 어이제 하나 솔저뽕 으흨 이거 이거 정면 안 breath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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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et 존재님 어디서 게임 하세요 저요? 집에서 하죠 저 뭐 집에서 하죠 딱 자리하고 응? 자, 잡음식이에요? 응, 약간 있어요 아 그래요? 마이크 쓰레기 같은 거 써가지고 게임용 어! 잠깐 마이크 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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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디바니! I love you I love you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프리딜 프리딜 우리 프리딜 구조 하나 떨어졌어요 상대 하나 떨어졌어요 라인, 라인, 라인 개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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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죠? 솔져 솔져 거점 안 해 라인 뒤에, 라인 뒤에 안 하세요 잠깐만요 아, 목마감요 왜, 밑에 자리야 있는데? 이쪽 호글, 이쪽 호글 호글 떨어졌어요 아, 라인님 나이스 자리야 개피, 자리야 개피 망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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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봐봐 나만 봐봐 나만 봐봐 봉서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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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단다 안 돼! 우리 라인 다요 1뱅 우리 라인 1뱅 아이고 밀렸다 안 돼! 솔져 컷 틀에 나왔네, 호그 빼고 틀에 나왔어요 네 맥해야 돼요 2층 가도 돼요? 2층 가도 돼요? 2층 가야 돼요, 2층 가야 되는 게 나아 솔져 나대네, 저는 솔져 다운? 힐 줘 힐 줘 힐 줘 힐 줘 몇 진데? 좀 몇 진데? 나 뽕 줘, 나 뽕 줘 라인 내려왔어요, 라인 내려왔어요 아, 안 하게, 피 안 하게, 피 아, 피트 라인 딱 피 아 솔져 워, 솔져 워, 솔져 워 아, 안 되겠다 너 피트 빠졌어요 아앙 우리 호그님 안 돼요, 안 돼요 다음 팀 초월 몇이죠? 초월 좀 있으면 찰 거 같은데 다시 설치하고 올까 류펜 빠졌고 저 방벽 좀 채우고 가십시다 솔져 다운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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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트레 뒤트레 하나 턴 하나 턴 하나 턴 자리아 끌어내렸어요 자리아 개피 자리아 피 없고 루시오, 루시오 밑에 있다 루시오, 루시오 자리아 루시오 밑에 있어요? 올라온다 라인 키워, 라인 키워 우리 라인 키워, 우리 라인 키워 우리 라인 키워, 우리 라인 키워 아, 미친 아버님 나랑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거 나 땅카, 땅카 먹었다 땅카 먹었다 아우 아, 나 너무 빨갛었는데 다음 턴 서쳐서 저희 초월이 있으니까 막 턴 일단 한 칸 먹었고 일단 한 칸 먹었고 남은 시간이 30초 지금 시전 지는 거야 확인했네 세 권 안 통한다고 세 권 안 통한다고 세 권 안 통한다고 세 권 안 통한다고 저는 안 통한다고 저 털드 포지션 들어가요 네 그냥 투월 쓰면서 가도 돼 수업이 없다고 그냥 투월 쓰면서 밀고 들어가요 네 리별한테 리별한테 리별해 리별한테 리별해 아이고 왜 안 걸려 와 이거 왜 안 걸려 자리야 옆에 안아 기피 안아 기피 안아 기피 안아 진짜 기피 아아 뒤에 아아 몇 번을 눕는 거야 아아 뒤에 다 딸려 아 이 정도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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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충분히 밀었어 한 칸 먹은 게 어디야 막죠? 이거 그래도 한 칸 먹어가지고 에이에서 많이 막은데 점수 1 대 0 공수 변경 1 공수 병 iosis 아..뭐라지? 뭘 해야되지? 아침부터 있었냐 아니 아침에 있다가 잠깐 나갔다가 그랬지 아..아..아.. 아..아.. 이 친구들은 20살이겠네 어..그치 반말해? 어 아..진짜 아..진짜 아..마우스 왜 이러나 나한테 감사해라 내 덕분에 눈쟁이도 봤잖아 아..아니 그건 아니 눈쟁이 만난 건 좋은데 너한테 감사할 필요는 없어 왜왜왜왜 이기면 감사해야 할게 이기면 감사해야 할게 게임하자 아니..4300까지 보니 캐리를 못하시면 예? 안되죠 캐리하셔야죠 아니..4400이셨던 분이 아..네? 그거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캐리하셔야죠 딜러 잡으셨으면 캐리하시리로 믿습니다 근데 눈쟁이 님도 아시겠지만 구마보다 얘가 더 힘들어요 아시죠? 여기 힐 딱이지만 파르시에요 겐지 파르시 겐지 맞춰빠졌고 아이 벽 잘못 쳤다 다리아 먼저 다리아 다음 턴 들어온다 와우 나이스 잘못힌 줄 알았는데 오른쪽에 겐지 들어왔어요 오른쪽에 겐지 들어와 있어요 힐팩있는데 힐팩방에 겐지 거점 겐지 장벽 좀 채울게요 right 피부кие 갱집 있는데 거기에 겐지 여기 있어요 커탐 반사 빠졌고 겐지 스킬 없어요 어깨 겐지 다운 나이스 파라 오른쪽 파라 개피 아리야 겐지님 아아아아 이거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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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힐마우심 한 번만 보호팀 할까요? 톨빈이 안 보여요 거기 파라 들어왔어요 아 미친 타이밍 맞춰서 딱 쓰려고 했네 겐지가 어쩜 들어와 있어요 일단 라인 먼저 라인 먼저 겐지가 어쩜 들어와 있는 거 자리야 두루 실드 빠졌고 우리 자리야 살려야 돼요 공격기 충전 중에 있어 파라 개피 파라 피해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 스피키릭 2명은 좀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루시아 너 공격기 알았다 안돼 안돼 B에서 막죠 B에서 5분 30초 막아보자 아이고 수비키 2명에서 좀 딜이 약해 네 이렇게 하죠 아 윈선이 나올 것 같아요 저 아나 가능하겠죠? 정면 들어와요 정면 들어와요 아 미친 저 힐러 없어요 천천히 천천히 자리야 궁 쓰지 마요 이거 안 써도 막아요 세라 세라 아 나 너무 힘들어 내가 힐이 안되서 힘들어 톨비 옆에 붙어있어야겠다 이 놈 겐지 저 미친 나한테 선물로 와 톨비 포탄 옆에 붙어있어야겠다 야 너 차리야 겐지 몇이야? 정면! 정면 탱커들 와나? 그래 딸피 질평 맞았어 정면에 애들 많아요 정면에 정면에 애들 다 있어요 지하 쪽으로 온다 정면이랑 정면이랑 지하 쪽으로 와요 애들 짤렸다 자리야 짤렸다 애들 정면은 지하 쪽으로 다 왔어요 지하 쪽으로 저려크 저려크 라인 옆에 붙어있어야겠다 이 놈 미친 겐지 때문에 라인 망치 휘두르니까 라인 옆에 붙어있어야겠다 엔지 시부터 졌어 들어왔다가 지하 쪽으로 방병 전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방오구야 여기 방오구야 네 다시 돌아가고 코탭 일 안 돼요 넌 내가 지킨다 왜 왜 2층 2층 솔저 간다 2층 솔저 왼쪽 2층 간다 맥솔.. 아 뭐야 그냥 솔저 솔저 삼탱 윈스턴 자리야 라인 조합 별로 안 좋다 라인 님 있는데 힐 안 돼요 궁합 껴요 궁합 껴요 이번 텐도 궁합 껴요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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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안 돼요 힐 안 돼요 탱거 님들 거기 안 보여요 저희 아나 위치 체크하세요 잠깐만요 네 못 들어와요 정전 정면 윈스턴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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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거를 전부 정면 지하하고 정면 지하 정면 민사님 케어 지하 쪽으로 온다 탱거를 지하 쪽으로 온다 2층 솔저 2층 솔저 메인님 거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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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리야랑 상대 탱거를 전부 지하 전부 지하 마무리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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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아이 미친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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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많이 쓰지 마세요 적당히 적당히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안 써도 막아 저거 저거 윈서니인데 윈서니인 저기 루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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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시죠 전천히 합시다 안녕하세요 괜찮을 것 같죠 다녀와요 2분 10초 전천히 해봅시다 안녕하시죠 안녕하세요 음 2층으로 딱 때리면 윈서니하고 라인공에 윈서니 그다음에 이렇게 네 그다음에 그렇게 준대하면 될 것 같아 토르하고 메인공 돌아올게 정면 지하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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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분재가 준비되는데 자리야 공 쓰면 돼요 이번 턴 자리야 공 쓰면 제가 뽕 뽕 뽕 강능 뽕 라인한테 줄게요 왜 애네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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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지하 온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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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자리야 공 자리야 공 각, 각 나오면, 각 나오면 모드 발사! 조페어, 조페어, 조페어 쿵 쓰지마 윈서, 윈서, 개피 나 불 붙였어 열어주세요 오케이, 꽁 바뀌었다 망치, 망치 쓰면 1분 10초 두 턴, 두 턴 어, 이거 햄버거, 햄버거 개 많다 햄버거 개 많다 2층, 2층, 이번에 2층, 정면 라인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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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분다 지하 쪽, 또 지하 쪽 온다 솔저 2층이고, 나머지 지하 솔저 2층, 나머지 지하, 지하 들어왔어요 어? 힐 밴 패커 2명, 지하 들어왔어요 저 힐 가능, 라인 오케이 아니, 포기세요, 포기세요 다 누웠어 다 누웠어 총 안 쏘였어, 나이스 솔저 딜 안 돼, 딜 약해 딜 약해, 딜 약해 겉점 맞추고, 죽이있어 자리에게 피 저 윈서, 북배따기, 솔 자리 키워도 돼요? 우리 눈제링이 케어 아, 너무 많이다 궁 쏟아 보여요 이제 다닌이,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라인, 라인, 라인 힐 윈서 퐁, 윈서 퐁 아, 마크 공감한다 라인, 라인 업 아, 그래? 아, 윈서 우리, 우리, 우리 눈쟁이네 눈쟁이네, 눈쟁이네, 눈쟁이네 컷, 컷, 컷 눈쟁이네, 나오세요 무섭나 렌델 빠지고 솔져 내려왔다, 솔져 지하 쪽, 지하 쪽 정면 윈서 나이스 나이스 나한테 감사해라 잘 마 이겼어, 이겼어 아, 씨믄 나도 내 아이디로 침처하고 싶다 아, 씨믄 나도 내 아이디로 침처하고 싶다 아, 씨믄 나도 내 아이디로 침처하고 싶다 죽어요 아, 저분 무서운데? 아, 저분 진짜 무서운데? 네, 어제 방송 잘 봤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공개가 뭔데요? 저, 북에는 그 마에 있어요 이 아이디만 여기 아, 북해가 와야죠 아, 북해가 와야죠 아, 북해가 가야죠 아, 나 잠깐 북해 오늘 한 판도 안 한 것 같은데? 북해 휴면 되겠는데? 주메인 남은 남은